저는 오늘 제가 대단히 순진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고의 내용을 시간을 지키는데 첫째는 좋고 두 번째로는 절대 어려운 문제는 건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시범을 밀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룰을 지키는 보고가 되도록 합시다. 먼저 부산은 OK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역 외의 기업 유치 정책과 병행해서 1차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가 최악한 부산이다 보니 일자리는 널지 않고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일자리 사업의 우선 1차적인 목적은 지역의 사업 수요를 외부 기업이 아닌 지역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개발 방식을 지향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중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철도 이전 사업 등을 통해서 반절된 도심을 연결시키고 하는 이런 도심재생 사업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청년도시재생사 천여명을 육성하는 문제 또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를 추진을 해나갈 것이며 아울러서 문화유산 해설사라든지 생활체육지도사 또는 돌봄 서비스사처럼 사회적 일자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운대 센텀 2지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운대 센텀은 잘 아시다시피 수영 비행장을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을 했으며 영화와 영상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4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인근에 센텀 2지구를 조성해서 8만4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해양산업이 특화된 부산의 강점을 살려서 해양신산업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해양과학기술기업의 창업센터를 조성해서 좋은 일자리 6천 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부산 신앙을 중심으로 해양관련 산업시설을 구축하고 북항을 통합개발해 나가 부산을 명실상부한 동북아해양수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월요일에는 부산시와 부산상의가 일자리 1만 개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규제 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위해서 시와 상의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창업에 나선 청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창업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확실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서비스 업계에서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빨리 개선되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관광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의 특성상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계절적 수요로 집중 근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부산이다 보니 노동시간 단축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만 이 탄력적 근무 시간의 기준을 지금 3개월에서 한 6개월로 더 완화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체가 만들 때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